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라인사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이사까지 사실상 경질되면서 앞으로 이사회 전원이 일본인으로 채워질 전망인데요.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길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야후의 결산 발표 회장입니다. 논란이 되어온 일본 정부의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와 관련해 라인야후 사장이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한 주라도 더 가져가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도 점차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자회사의 인증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해킹을 당해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독자 기술을 통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라인야후는 이와 함께 유일한 한국인 이사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이사를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향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제 행정지도에 대해 지분 매각 언급 없이 안전관리 강화와 보안관리감독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분 매각과 한국인 이사 퇴진 등을 통해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지분 변경 요청을 받았지만 중장기 전략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과학위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도쿄에서 address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